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로 정말 이상한 차가 추가되었어요 2차에 암무산드레스 2차에 보시면 유기수계 저콘이형 전이2라고 있을거에요 가격이 살짝 비싸 보이네요 59만 2천 달러 가만있어봐 원래 기존에도 전이 있었어요 거의 폐차 직전의 차를 페가수스 이동산으로 팔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신차로 살 수가 있는거죠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2칸 반 1칸 반 오케이 오케이 9회 클릭 오마이갓 이것이 바로 저콘이형 전이2 전매문은 뭔가 트럭처럼 생겼어요 유리창이 BMW 콧구멍 마냥 양쪽으로 나눠져있네요 와이파 당 창문 하나 아이고 효율적이구만 옆에서 보시면 이게 뭔가 버스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 같기도 하고 창문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사다리가 달려있네요 원래 전이단차가 GT밥에서 진짜 완전 똥차 취급을 받았어요 오른쪽에 얘 이 녹슨걸 보세요 여기 뭐 총맞은 흔적에다가 커튼은 닫아놨어요 왜냐면은 내부를 보여주기 좀 그렇기 때문이죠 먼저 앞좌석 시트 상태 심각하죠? 내부 계기판은 뭐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시트가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침대랑 벽묘에는 쓸데없는 사진이 붙어있어요 세면들어당가 수세미 가스레인지 근데 저는 얘를 쓴 적이 없거든요 이 그릇은 누가 쓴거지? 정말 정말 너무 지저분한구만 이제 저의 신차를 볼게요 깨끗한 시트 내부 인테리어는 뭐 비슷하고 뒤쪽에 시트 4개 벽면에 이상한 스티커도 없고 왜 안 붙인거지? 가스레인지랑 싱크대 확실히 세버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차량이 아무리 갬성이 있어도 50만 따로 주고 사기가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때는 연락처 덱스 이 친구한테 운송수단 요청을 하시면은 전이를 줄거에요 여기 앞에 공짜 전이가 보이는군요 이런 나쁜 공짜 전이가 드리라고 제가 유리창을 깨볼게요 앞유리창이 방탄인가? 1 아이고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자 다음에 나는 호미나체를 발사 한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돼 나의 천이 사실 제꺼는 뒤쪽에 있어요 반가워요 경철아씨 이 배는 6인승이구요 앞에 두명 타고 그리고 뒤쪽에 4명 참고로 뒤쪽같은 경우는 타는 모션이 없어요 순간이동 일단 드라이브를 하기 전에 옷가게를 좀 들릴게요 하여 반갑습니다 복장 윈즈 이거 뭐야 아 여기에서 새로운 옷이 추가됐네요 전신 깔깔이 주황색 윈즈 골라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랑 복장을 대충 맞췄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 맨발인데요 근데 이게 건강이 좋아요 자랑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 얘는 어차피 주행 성능이 안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드리고요 답답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가끔씩 자동차 라이트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염병을 들고 다니시면은 앞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달리니까 거의 80마일 가까이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핸들링 여기서 왼쪽으로 오우 위험하죠? 이 차체가 굉장히 쏠려요 이 롤링 현상 왔다갔다 왔다갔다 여기서 드립트 그렇다면 차가 넘어가죠 안넘어가 묘하게 규정을 잘 잡네 얘가 저희가 이제 군사기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준비된 탱크로 이 전위를 눌러볼거에요 잘 푸시 꽝 그렇지 나이스 샷 오오오오 마이갓 아아아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한데 이 정도면 일단은 개조하고 올게요 네그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열면 네온색상은 화이트 그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상징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킹타임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크림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비즈 나이트 블루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왜 얘가 바뀌지? 크림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치타 카보날 휠 색상은 브로스트와이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샹모는 메모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분 저랑 도색이 비슷하네요 반갑습니다 어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전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아니 뭐 핵이 이 서버에 공격을 한건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예 컨텐츠를 합시다 모두가 방망을 들고 싸우는거에요 대신에 땅을 밟으면 패배입니다 3 2 출발 사퇴 빨리 쏴 아 떨어지면 안돼 아잇 이런 젠작 잠시만요 일단 도박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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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걸지마 비서야 지금 저 바로 떨어졌어요 실패 에라이 모르겠다 발사 나 몰라 그냥 다 부셔 그냥 어? 발사 지금 이곳에 폐체된 전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그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재내봅시다 아까 전에 군사기지 거기로 다시 가봅시다 운송수단 요청 다들 전이 불러주세요 아니 아예 전이 소환 자체가 안되는데 제가 세션을 옮겨볼게요 여러분들 세션을 옮겼는데요 자네가 없어요 동시에 전이 소환 개시 이제 확인하러 갑시다 전이가 과연 엄청나게 소환이 됐는지 볼게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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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이 버그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근처에 계곡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그릇을 씻어올게요 물에 한번 담갔다가 멈춰 유리창을 깨고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설거지 완벽하죠? 마침 장작도 준비가 되었어요 보기는 바로 옵투지 직화 장작구이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굿 바로 이거야 이제부터 전이를 타고서 식인종 마을에 놀러 갈게요 근데 그 와중에 오프드 성능이 정말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게 프락셀이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아니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올라가는데? 저희 팀원분 스타렉스 도착 안녕하세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식인종 마을로 캠핑을 시작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잡으시고요 여기 놓고 내려 자 세팅산 등반 기념 사진 1컷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체크 됐어 아 잘 나왔죠? 체크 나이스샷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죽의 벽 깔아치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정말 좋지 않지만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어? 에이 에이 에이